트윈 센세이션 와 오늘 되게 많은 기자분들이 와주셨는데 저희 SF9 그룹이 FNC라는 회사의 막내 그룹이기 때문에 모든 선배님들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 이제 XTLN 의 이용희 선배님께서 지금 저희가 끼고 있는 인이어를 를 맞춤 제작으로 저의 하나하나 귀 모양을 다 본떠서 이게 또 맞춤 제작이 들어가면 기간도 그러지고 비용도 약간 비싸지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번 앨범 활동 열심히 해야 하는 의미로 선물로 해주셨습니다 아 여기 SF9이라고 적혀있군요 이렇게 적혀있고요 오른쪽 귀에는 SF9 로고가 박혀있고 왼쪽에는 저의 이름이 다 적혀있습니다 각자 멤버들에게 하나하나 선물을 해준거네요 보통 활동하면서 인이어가 제게 어디갔다 모를 때는 서로꺼를 겹쳐쓰기도 했는데 이젠 더이상 그러지 못합니다 귀 모양이 다르다보니까 이용기 선배님께서 주신 인이어때문에 열심히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